1,500원의 실내농구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곳 무료주차 후 조금 걸으면 됨 다 왔다 바라시는 실내용 운동화를 챙겨가야 해 무인결제 가능하니까 결제하고 좀 춥고 농구장 바닥이 미끄럽긴 해도 이 정도면 개꿀감사 너무 아프면 얼른 잠시만 wishes 어휴 좋 대박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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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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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